불치기 한판 기술인 회돌이 회돌이의 선제공격 탁거리 들어가는 융암질 잘 받아내는 회돌이 기술 싸움을 펼쳐야 되는 홍소 회돌입니다 다시 재녀를 받아 놓고 있는 양식 싸움수들 융암질의 회돌이 우리 빠지면서 다시 이용하는 융암질 대단한 순발리입니다 각종 체급 노련할 대로 노련한 양식 싸움수들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척소의 이름은 융암질 뛰어난 불거리 실력 불거라 밀기 실력을 갖고 있는 척소의 이름은 융암질 불건 쪽이 융암질입니다 회돌이의 목이 지금 돌아간 상황 1분 12초 지납니다 자 되치기를 시도해보는 회돌이 물장을 바라보고 있는 융암질 꾀돌이의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물장을 바라보고 있는 척소 융암질 지금 시도해보는 회돌이 돌려왔습니다